지방공기업의 부채가 5년 만에 27조 원 불어났습니다.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396곳의 작년 말 기준 부채는 74조 원으로 5년 전인 2008년 47조 원에서 56.5% 급증했습니다.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경북지역개발기금 등 부채 1조 원 이상을 보유한 11개 공기업의 부채 총액은 49조 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부채의 66.8%를 차지했습니다. 주로 아파트와 임대주택, 산업단지 등을 개발하는 도시개발공사와 지역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지역개발기금에서 부채가 증가한 이유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떠안은 데 따른 것입니다.